이 시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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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예나 선적이 딸이에요. 선적이 딸이에요. 잘해! 공공연기까지 들어왔어. 잘해! 잘했어. 좋았어. 야 완전 연기자네. 이제 설아 누나 대사를 해야지. 시안이가 대사를 뭐 했을까? 설아 누나 사실은 남자예요 그래. 남자예요 그래. 그러면 설아 놀라지. 그러면 주스 먹으면서 흐르는 거야. 진짜 막장으로 가시네요. 레디 액션! 바람은 사실 도움을 못했어. 도움을 못했어. 좋았어.